네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참가한 18개 팀의 경연을 모두 감상하셨습니다. 멀리 중국에서도 오셨고 또 일본에서 결혼하옵 때문에 오신 분도 계셨고 또 가족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셨고요. 정말 아주 다정한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연습하시느라고 우리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요. 참가하신 분들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모두 다 상은 다 걸고로 아마 돌아가실 겁니다. 우리 심사위원 세 분께서 심사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에 국제 공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. 첫 번째 팀은요. 예나제나무용단입니다. 참 재밌네요. 예나제나무용단님 그리고 가시리 골을 준비하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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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